안녕하세요. 다영뚜바이입니다. 야, 세월이 참 빠르지한 날짜가 오늘 벌써 13일이에요. 홍이야, 아 뜨거워. 뜨겁지? 홍이야, 응가도 안하고 오늘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, 응? 홍이야, 뜨거워. 근데 바람은, 바람기가 있어서 그래도 바람은 부네, 응? 응? 홍이야, 그치? 바람은 불어서 시원하다. 엄마 지금 우산 쓰고 있잖아. 더워서, 뜨거워서, 응? 여기 좀, 우리 콩이가 쉴을 해가지고. 우산이 막 날라가, 오오오오. 날라가요, 우산이, 응? 오마이갓. 어, 감자가 그냥 많이 자랐어요. 미칼이가. 어휴, 어휴, 얘네들은 목이 말라서. 목이 말라서 애들이. 물 먹고 싶었지, 오늘 아침에 안 올라와가지고 물을 안 줬더니, 너무 시들시들하네요 엄청 많이 자랐네요 햇빛이 엄청 뜨겁습니다 햇빛이 엄청 뜨겁습니다 바람은 불고 이게 무슨 일을 시도하니 씨발 두ί 뿜뿜 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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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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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물 끄고 아이고 여러분 맛잠하시고 오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. 더워요. 많이 많이 물 자주 마시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요. 감사합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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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